Q. 량지 권지 우리는 량지 권지입니다. 량지 권지 이게 더 귀엽지 않아? 량지 권지 그래! 그치? 이게 더 귀엽지? 좋아 다시 해. 우리는 량지 권지입니다. Q. 량지 권지 요즘에 제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 곤약 쫀득인가? 그걸 되게 자주 못하잖아요. 딱 걸렸지? 한 달 전쯤에 진짜 많이 먹었고 제가 한 달간 안 먹어놓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턱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씹으면 아파. 근육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요즘 다시 시작을 했다? 얇은 쫀득이 알죠? 그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다가 두꺼운 쫀득이를 이렇게 얇게 찢어서 다시 먹고 있어요. 이 쫀득이 시작이 예였어요. 쫀득이 시작이 예였다가 입이 심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먹고 유진이도 먹고 유진이도 먹고 유나도 제 것 조금 뺏어서 먹고 언니는 항상 다 잘 먹는데 요즘 순대 좀 자주 먹는 것 같아. 진짜 느끼한 거 좋아해. 순대 족발 맞아 족발 정말 기름진 거 맛. 삼겹살이나 오리고기에서도 비계 있는 쪽 물론 비계 맛있지만 어느 정도 살코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진짜 비계 90 맞아 비계 90 살 10 50 반반이면 잘 안 먹어. 안 느끼해? 이렇게 언니 싫어하는 음식 있어? 향신료 많이 들어가. 좀 센 거. 고수, 채령이는 단 거 엄청 못 먹잖아. 잘 먹는데? 응? 단 거 좋아하는데? 단 거 짱 좋아하는데? 음... 힌트를 주겠어? 아니 기다려봐. 내가 지금 아니 이게 지금 질문이 힌트만 주봐. 나 맞출 수 있어. 주봐. 제가 일단은 냉면을 잘 안 먹고 냉모미에 냉면 잘 안 먹고 맞아. 노란 치즈 노란 치즈는 다 이렇게 약간 끈에 먹는 웬만해서 맞아. 나한테 줄 때도 있지. 그리고 이게 사람이 좀 많이 굶으면 다 맛있어요. 맞아. 굶으면 먼저 이게 이게 사람이 진짜 그 칸으로 배고파 보잖아. 그러면 다 그냥 주는 대로 다 먹지. 그 물도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로요. 이게 어느 거 물인지 이게 어느 거 물인지 다 맛이 느껴져요 여러분. 나 진짜 식은 것도 다 먹어. 남은 음식 다 먹어. 남은 음식 제일 남은 음식 감당해. 남은 음식 다 먹어요. 채령아 좀 뜯어갈 때 같이 먹으면 아 나 지금 별로 배 안 고파 이러다가 다 먹을 때쯤에 이거 다 먹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와서 주섬주섬 먹어. 채령아 너무 따뜻한 때 먹자. 아니요 나는 남은 게 맛있어. 이러면서 혼자 남은 거 다 먹어. 배고플 때 뭐가 맛있어. 진짜 다 굳어있고 맛없고 제때 먹자. 우리 같이 좀 맛있게. 내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아무도 답장 안 했어. 진짜로? 나도 답장 안 했어? 등장찌개랑 찹스테이크랑 사진도 정말 예쁘게 플레이팅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소고기는 내가 기억. 뭔가 소고기가 기억이 나. 노바디. 아니 아 내가 너의 음식 써지 말고 그 앞에 보냈던 유나의 사랑의 사진을 얘기하고 그래서 근데 저희 멤버들 좀 그런 게 있는 게 자기 관심 분야에만 답장을 해요. 이렇게 겹쳐서 얘기를 하면요. 얘기를 잘 나도 뭐라고 할 게 없는 게 나도 사실 답장 잘 안 해요. 얘도 답장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이 제일 많은데 요즘 내가 제일 많은데 아 맞아 요즘에는 얘가 많은데 그전에는 제가 한참 주저리주저리 뭘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너의 기분을 알 것 같긴 해. 근데 어쨌든 결론은 우리 멤버들은 자기 관심 분야에만 대답을 한다. 류진이는 딱 류진이 같아요. 약간 거라코만 구수하게 보내고 강아지가 막 리아 언니는 약간 뒷북 나중에 막 엄청 깨르르 깨르르 웃고 이만큼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만큼 아마 리아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거랑 듣고 싶은 거를 제일 구분해서 보는 스타일 유나는 단답형 응응 가끔 기분 좋을 때 응응 되게 시크한 스타일 그리고 채령이 같은 경우는 기본 이모티콘 뭔지 아시죠? 그 기본 이모티콘만 쓰는 스타일 아 약간 그 이모티콘 은근 많이 쓰고 거기 쓸 거 진짜 많아요 저는 이제 사서 좀 이모티콘을 많이 쓰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모티콘으로 거의 대화하다시피 나는 이모티콘 직접 사는 사람 처음 봤잖아 저는 오늘 하루가 꿀꿀하다 그러면 이모티콘을 검색을 해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싶으면 나는 그걸 사고 난 거기 샵을 들어가 본 적도 없어 요즘에 제가 애용하는 이모티콘은 영어와 한국어를 섞인 이모티콘이 있거든요 You my 뼈때림 You my 뼈때림 Where is my mental? 그런 거를 했는데 리아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아한테 선물해줬죠 아 그런 걸 선물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니 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모티콘이 진짜 너무 웃긴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찾아서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모티콘 너무 웃긴다고 그거 갖고 막 엄청 웃고 있으면 그걸 보내줘 나는 내가 이걸 쓰기엔 나는 그걸 생각하거든 내가 막 집 가고 싶다 이런 거를 예 그런 거 되게 은근 많은데 가끔씩 써요 이런 거는 귀엽기라도 하지 내가 항상 보낼까 말까를 고민을 해 사실 근데 확실히 이것만 봐도 채령이가 썼을 때 좀 웃기긴 해요 약간 좀 매칭이 안 되거든요 내가 나중에 너한테 잘 어울리는 이모티콘 하나 선물해줄게 그걸 애용해줬으면 좋겠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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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선물해줬으면 좋겠어 애용해줬으면 좋겠어 애용해줬으면 좋겠어 이모티콘 선물해줘 말고 과자 하나 둘이 깎아면서 사줄게 곤약존득이 저는 뭔가 채령이랑 잘 맞는다고 느꼈을 때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거 좀 일적인 부분에서 진짜 잘 맞아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약간 더 언니랑 나랑 비슷한 거는 마음이 급한 성격 때문에 더 그런 거 같아 빨리 끝내버려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맞아 맞아 그런 부분에서 공감 내가 형성이 되는 거 같아 맞아 댄스팀 했을 때도 진짜 재밌었고 나도 그때 아마 댄스팀이 없었다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보자 해서 꼭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행히 또 좋게 돼가지고 맞아 그러면서 뭔가 춤에 대한 그때 한창 뭔가 자신감이 막 붙지 않았나 싶어 나도 그래서 댄스팀의 세 명이 이치로 데뷔를 하게 됐네요 그러네 내 거 월말 평가 기억나는 거 있어? 난 있어 난 있어 I will be 라는 곡이 그때 언니 없었는데 있었어 난 너랑 똑같았어 같이 연습했어 여기 어떻게 멜로디 바꿨어? 이러면서 내가 너 녹음해주고 너 나 녹음해주고 기억 안 나? 기억 안 해도 안 나 나는 노래 월평하고서는 내가 그 기억을 다 지워버리거든 근데 진짜 춤보다는 노래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 모습이 기억나 긴장을 엄청 많이 해서 언니가 그걸 보는 사람은 안타까워했지 나도 너무 어떻게 너무 긴장을 많이 한다 이 정도로 했는데 언니가 나와서 우는 거야 긴장 그래서 했는데 다음 월평에 완전히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 월평보다 훨씬 늘은 상태로 왔던 게 기억이 나 한 번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진짜 프라이미 아웃인가 맞아 나 그 얘기하려고 했어 이거 기억 잘한다 크라이미 아웃이라는 곡을 하게 됐다고 나오고 이거 근데 PD님이 좋아하는 곡이다 조금 위험하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래서 아마 임정희 선배님 거 눈물이 안 났어? 그거 불렀을 때도 그렇고 연습 때는 잘 됐다? 항상 그래 되게 잘했는데 진짜 거기에 약간 양손이 나와 크라이미 아웃 나도 내 자신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단전에서부터 애가 너무 벌벌 떠는 거야 내 자신이 하이 미 아웃 나는 진짜 카메라 앞에서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이 안 돼 이렇게 벌벌 떠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진짜 내가 안 그러고 싶어서 진짜 손 온몸을 꼬집고 허벅지 꼬집고 난리가 나는데 이미 양소리 염소소리 이렇게 나갔네 왜 이러고 나갔네 진짜 진짜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노래 연습을 단단히 해서 최하의 모습도 평균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해서 이를 진짜 갈았지 그냥 항상 딜레마였어 나는 왜 약간 카메라 앞에서 이걸 극복을 못할까 맞아 혼자 하는 사랑도 다만 내가 혼자 하는 사랑도 일단 이렇게 웃겨서 근데 다만 내가 두려워 두려워 이제 긴 시간을 견딜지 못 망했다 견딜지 못 근데 이게 진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응원을 막 하겠대요 엄청 아 떨지마 진짜 저걸 떨지마 근데 내가 노래 부를 입장에서 너네 때문에 떨려 진짜 맞아 앞에 있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려 엄청 막 응원을 보내주거든요 맞아 그냥 나가주셔야겠어 그래서 우리끼리 가끔 고민 얘기도 막 몇 시간 엄청 얘기하고 막 이랬잖아 서로 자존감 높여지려고 너는 진짜 무조건 데뷔해 이러면서 서로 그랬는데 같이 데뷔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데뷔했으니까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했었잖아 지금 연습 많이 해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잖아 물론 지금 아쉽긴 한데 나는 그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가 지금 급하게 무대를 준비할 때든 뭐 무언가를 어쨌든 할 때 노력했던 게 좀 헛되지는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더 단단할 수 있었다 생각해 멤버들 전부 다 맞아 언니랑 나 하면 떠오르는 거 어때? 그냥 다이어리 꾸미기 말 그대로 그래 예지 언니 예쁜 사진 써야지 대단히 잘못한 거 같은데 몽지 알아? 몽지? 약간 언니 개 몽댕? 약간 삐뚤게 붙여야 맛이야 우리는 렁즈곤즈 렁즈곤즈 오 마이 갓 와 야 예쁜 거 다 가져갔네 여기 딱 나왔어 간결하게 너한테 써봤어 어 채령이는 진짜 든든하고 강한 사람이야 항상 고맙다 러브유 고맙다 예지 언니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아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귀여워서 늘리는 거 알지? 고마워 내가 항상 옆에서 응원해 고마워 İstanbul 네가 먹fern 어떤 짓이 있는지 이제 피를 떴сте 감사합니다.